20년간 써본 결과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체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디자인이 예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용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랭스 치과 원장 김현철입니다. 저희 치과가 왜 랭스 치과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가 치아가 망가지게 되면 치아 하나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얼굴에 길이나 받치고 있는 턱의 길이, 이런 모든 것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모든 길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랭스 치과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대할 때 원인이 뭐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치아가 깨졌다. 그러면 왜 깨졌을까? 어떤 분들은 젓가락을 잘못 씹으셨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치아 구조적으로 약한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충치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원인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을 대할 때 이 원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치과 모두들 오기 싫어하실 텐데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안 가면 불안해지시는 치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주기적으로 오셔서 내 치아 상태를 점검 받았을 때 나머지 날들을 편하게 씹으실 수 있는 안도감이 드는 그런 치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체어라고 하면 거의 타고 다니는 차죠. 제가 진료하는 모든 행위가 이 치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손이 있어야 진료를 할 수 있듯이 이 치아가 있어야 진료를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치과 치료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불편감이 없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동작을 할 때 걸리거나 아니면 무언가 필요할 때 구하기 위해서 뭔가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그건 불편한 치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편안함이 제일 좋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체어중에서 메가젠 체어를 구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디자인 일단 예쁘잖아요. 그리고 모니터가 시원하게 큽니다. 동선을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원래 세팅이 되어 있는 큰 모니터는 이질감이 좀 적은데 이걸 억지로 좀 키워놓으면 오히려 거부 반응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메가젠 체어를 선택하게 된 것 같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수련했을 때부터 접했던 제품입니다. 일단은 화이트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치과에서 쓰는 재료들이 또 오염되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제일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좀 이 시트 재질 자체가 좋아 보여서 아, 이거는 하얀 색도 좀 괜찮겠다, 버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생각보다 이 화이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오염되는 것 정도 감수를 하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병원 이미지랑 색상에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엔투 체어 이제 두 달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만큼 예쁜데 안 불편하면 그걸로 훌륭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골반이 좀 불편해서 다리 위치가 좀 애매한데 그 가동 범위가 좀 넓어서 그런 고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타월이 나오는 공간이 매립되어 있다는 게 은근히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휴지박스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어서 그 점이 마음에 들고 스스로 트레이를 같이 장착할 수 있거든요. 그 트레이에 강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만약에 병원을 확장을 하거나 세팅을 해도 메가젠 체어를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모든 요소를 가격적인 요소까지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메가젠 체어가 제일 우수했으니까 선택을 했겠죠. 지금 체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20년간 써본 결과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체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디자인이 예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용서가 됩니다. 사실 저는 임플란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검증됐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제품이 환자 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이 됐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저희 랭스 치카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함에 있어서 이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떨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임플란트 회사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 게 또 메가젠이라는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반영이 돼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랭스 치과에 내원하시는 많은 환자분들 지금 치료가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불편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는 더 이상 아픈 게 없으실 수 있도록 꼭 검진 받으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랭스 치과는 메가젠 N2체와 함께합니다. 랭스 치과는 메가젠이 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